최근 미국 코네티컷 cptv 공연에서 가수 마리아가 더 스트링 오브 러브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는 단순히 뮤지컬 행사가 아닌 그녀의 특별한 목소리를 통해 미국 관객들이 한국 트로트 예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연주 능력으로 유명한 마리아는 트로트 음악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한일 가창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녀는 일본 관객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영향력을 입증했다. cptv의 프로그램은 마리아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연주에 그치지 않고 각 음표를 통해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마리아는 로프 오브 러브라는 노래로 그녀의 목소리의 진실성과 감성적인 움직임으로 미국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가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력을 갖춘 아티스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위 연기력은 관객뿐 아니라 국내 음악평론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마리아의 음악적 해석과 감정 전달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cptv에서의 공연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청중들은 마리아의 연주 테크닉에 찬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리아 목소리의 매력과 독특함을 강조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마리아와 관련된 해시태그는 수만 번 언급되며 이 아티스트에 대한 인기와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리아의 공연은 cptv를 통해 방송된 후 미국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댓글에는 그녀의 연기에 대한 흥분과 감동이 표현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마리아의 목소리가 마음을 감동시킨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머리아는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음악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재능과 노력으로 모든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팬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리아는 새 앨범 준비, 미국 도시 투어 등 팬들을 직접 만나는 등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이번 활동을 통해 트로트 음악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편 cptv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요청에 힘입어 마리아의 공연을 재방송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재방송은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리어와 cptv에서의 그녀의 놀라운 성과는 그녀의 카리스마와 미래의 유망한 경력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실함과 재능으로 미국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음악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